신가포르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가 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6월 12일이죠. 오전 10시가 됩니다. 미국도 시각으로는 첫날 오후 9시가 됩니다. 일주일 후에 불과 이제 일주일 밖에 오전 10시. 어우 기가 그냥 많이 온다잉. 많이 와야 돼요. 개인 줄 알았어. 지금 많이 와야 돼요. 어 그래? 너무나 좀 그렇지. 그래도 비 오는 날 훈련은 조심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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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보는 알수 있는 네 horses. 오늘 하루 간에 시각으로 오는 날. 네. 고춧가루 오늘의 지대가 높아서 경호와 독재가 쉽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견하지 않던 기상 미국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향긋한 것들이 유력한 게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싱가포르 회담의 뒤 지난주 목요일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취소한다고 해서 한반도가 경악했었는데 두 주만에 이렇게 다시 업무군요. 두 달은 걸릴 것 같아요. 두 달이 뭡니까? 2년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워낙 봉미 13일 회담 가능성 대비 13일이라면 12일 9월 12일 그 이틀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미 사이에 회담이 그야말로 선풍을 타서 꿀이 흐르는 그런 회담이고 그러면 그 이틀 날 6월 13일에 문제인데 동력이 싱가포르로 건너가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13일 회담 가능성 대비 문 대통령 군사전투표 청와대는 사전투표를 하는 이유를 투표율을 제공시키기 위해서가 싱가포르랑은 상관없다고 차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13일에 또 강의될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6월 13일은 지방선거 강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8088번 쓰시는 분 8088번이요? 너무 긴장했습니까? 7088번 쓰시는 분 느낌이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2차 회담은 평양에서 한다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야 또 트윗 쓸거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트윗을 좋아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회담을 하게 된다면 북한에서 와이파이만 구축에 힘을 쏟지 않을까 사전 대비를 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텐데요. 오늘 조간신문들 보니까 말이죠. 세계일보 최저임금 속도 조절 비교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조선일보 KBI 최저임금 만원 된 일자리 32만 개 감소 중앙일보 최저임금 2년 뒤 만원이 될 때 일자리 14만 개 줄어든다 이렇게 제목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은 바로 KBI 한국개발 연구원 그런데 조선일보는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일자리 32만 개 중앙일보는 14만 개 중앙일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최저치 그리고 최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중앙일보는 최저치를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조선일보는 최대치를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예. 그 한국개발 연구원이 최저임금 왜 가리고 와야 하는데 왜 안 가리고 와요? 그냥 놔둬요? 뭘? 쓰레기통. 어 야. 그 사람들하고 약속이 돼 있어. 고용 감소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냥 끝난 거 가리고 올게요. 아. 뭐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있다니까 승근이 형한테 전화와서. 뭐요? 뭐 1만 원 달성을 위해서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이 목표 아닙니까? 예예. 한 15%씩 올리면은 서비스업 그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뭐 일자리가 감소가 그렇게 커지고 뭐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예. 어 다만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 KDI의 분석 방식이 좀 이제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거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나라들의 그런 이제 효과들을 뭐 차용을 해서 뭐 그렇게 분석을 한 게 뭐 부정절하다. 그리고 또 무인이야 사업장을 포함시키지 뭐 안 한다고 이런 문제점도 지적을 하긴 했는데. 네. 뭐 이거와는 별개로 사실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월급으로 따지면은 세전에서 한 157만 원 이걸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예. 다만 아무래도 뭐 자영업자분들은 뭐 비싼 임대료, 뭐 프랜차이즈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을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예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좀 정부가 그 종합적인 대책을 구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최경수 선임연구원 위원이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분이 그 CBS하고 전화 통화한 것이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유지하면은 고용 충격이 우려되지만 오려되지만 네. 정부가 대비하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신문들이 뭐 14만 개니 30여 명이 2만 개니 한 거는 정부가 이제 고용 감소 문제, 고용 충격을 전혀 대비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온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최경수 의원은 어... 이 고용 감소 효과를 이야기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망하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들이 뭐 14만 개니 32만 개니 하는 거 숫자에만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말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야 하기 위한 예. 아까... 많은 인상을 대한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사적인 자원에서의 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겠어요 설마. 네. 한결의 사설도 비슷한데 어차피 최저임금도 정체이기 때문에 예. 이 정체계는 뭐 수반되는 뭐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가 일을 대비하면서 계속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뭐 숫자에 관측을 원하면서 네. 이렇게 뭐 마치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무조건 일을 되는 것처럼 네. 네. 감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님 주 5일 근무제 하시는 나라만 한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안 올랐을 때는 그... 이 교제가 활성화가 됐었는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안 올랐을 때는 어... 교제가 활성화가 됐었는지 네. 반문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수치에 집중하는 게 뭐 정부마다 다르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예. 뭐 취임을 하면은 뭐 변조원에 뭐 이익이 발생한다는 뭐 그런 기억들도 나고요. 예. 자 다음 소식은요. 전국 7개 법원에서 어제 인단한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판사회의를 연 곳은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대구지법 등인데요. 이 서울중앙지법은 단독판사 83명 중 50명 그리고 대석판사 128명 중 72명 이렇게 참석을 한 가운데 각각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이 전인 대법원장 재직 기간에 사법 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성형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도 성형 없는 엄정한 공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요.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대구지법도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돼서 판사회의가 몇 차례 열렸었는데 그때마다 자체 진상조사 그리고 해법 마련에 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철저한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게 언론의 분석이고요. 그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선 판사들의 눈이 심상치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 고속영장 실제 심사를 어제 받았는데 그런데 기각됐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네 네 아울러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서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던 불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명희 씨가 풀려났는데요. 심경로부터 기자들의 질문에 무리를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을 했고요.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아무래도 조현민 씨에 이어서 이명희 씨 구속영장도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기각이 됨으로써 좀 수사에 차지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추가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피해를 당한 분들이 좀 더 쉽게 증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밖에 있다 보면은 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겠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그런 재판이 있었는지 쉽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선미 님의 말씀이 우리 민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치인 때린 사람은 고속, 힘없는 시민 때린 사람은 기각. 밥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건가요? 예, 요즘 더 사법부가 굉장히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김진영 님, 한예사님도 비슷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다닌 2007년 대선압입니다.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렇게 한결의가 보도했습니다. 어, 한나라당입니다. 예, 한나라당. 예, 한나라당. 네, 한나라당. 거기서 2012년까지AND 삼각한 의원실에 재직했던 사람의 폭로였는데, 어, 이 40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자신이 각종 선거캠프에 가서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 때에, 매크로ு. 내일 부르기 역할에서 대표를 달거나 반갑 쥬탈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 유근스를 기볕하는 증오로, 뭐, 이를 기대바짐하는 증거로, 뭐, 2011년 한나라당 인쾌力 최고위원 경선당시에, 헌급상시렉에서! 예예. 어디서도 any one sino예요 대부분 대중군대중군대중군대중군대중교사cej 이 사람의 얘기는 드루킹이 그거하고 오사카 총경단을 요구했다면 자기는 국무총리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이거 뭐 이것도 특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새누리나 야 그게 오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상품이 됐을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코랑주가 대상치에 주셨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사인자들이여 유얼로 넘어왔습니다. 아 도도도 좀 더 오르시기 상세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유얼리 좀 힘듭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 그거 좀 더 좋겠다. 아 그거 좀 더 오르시기 상세하시니. 은근히 뱃속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방송 들으실 분들 하얗게 흔들어 주신 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흔들어 주신 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거를 맞이하십니다. 아무도 시원한 게 좋습니다. 육어를 보면 어떤 흥이 있으세요? 세계 최고의 경험? 저는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역시 육어른지입니다. 저는 알지 기자로 전국을 지지하고 다녔고요. 그때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너무나 많죠. 그 얘기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영화 187 보시고 감회가 아주 단단하실 게 있어요. 감회라기보다 그때를 너무 생생하게 알기 때문에 저 장면은 이게 틀렸는데 저 장면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니까 영화의 감동은 뭐랄 것 같아요. 영화 관체 맞힘 조회가 어려워요. 그 당시 운동버스원들에다 강동원이었습니까? 강동원 같고. 네, 이런 걸 했어요. 이제 유어람장의 주역이 학생운동, 그 다음에 지식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보신 곡이 됐던 혜재가.